드디어 성분과 효능 중심의 레이어랩에서 자외선 차단제 두 가지 종류가 탄생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자외선 차단 기능을 뛰어넘어서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의 문제들이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성분들로 가득 채웠는데요 두 가지 자외선 차단제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드리고 각각 제품들에 대한 특징을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랩 하얀색 무기자차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무기자차는요 네 가지 효능 효과를 누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두 번째는 항당화 그리고 항산화 색소침착까지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무기자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 능력부터 짚어볼게요 레이얼의 무기자차는요 국제인증 자외선 차단 기준을 모두 다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FDA 유럽 코리파 그리고 국제 ISO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을 하면서 글로벌 인증 기준에 입각한 UVA와 UVB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제품을 개발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UVA와 B를 보다 더 완벽하게 차단해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UVA와 B로 나뉘어지죠 자외선 중에서 더 위험한 것은 UVA인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표면에 90에서 95%까지나 도달하는 것이 UVA인데요 하필이면 이 UVA가 진피까지 뚫고 들어가서 주름이나 색소침착 그리고 피부 노화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외선 차단을 고르시려면 UVA가 얼마나 잘 차단되고 있는지 어떤 성분이 UVA를 차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UVB는요 상대적으로 지표까지 도달하는 것이 5%에서 10% 수준으로 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UVB를 오랜 기간 동안 조이게 되면 피부에 홍반을 만들거나 피부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무기자차 좋은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시려면 자외선 차단 성분이 UVA와 B를 잘 차단하게끔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맨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은 진코옥사이드와 티타늄디옥사이드가 둘 다 들어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진코옥사이드가 정말 잘하는 것은 바로 UVA를 차단하는 능력인데요 진코옥사이드가 참 고마운 것이 UVA뿐만 아니라 UVB까지 참 강력하게 차단해주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모든 인증을 통과를 하려면 진코옥사이드를 가장 많은 성분으로서 함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티타늄디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코옥사이드보다는 UVA 차단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UVB를 보다 더 강력하게 차단해주기 때문에 두 가지 제품이 가진 단점들을 서로가 보완해주면서 훨씬 더 강력한 자외선 차단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이 세 가지 중에서 무기자차를 꼭 써야 되는 피부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보통 무기자차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야외 활동이 좀 많거나 아니면 피부가 좀 민감하거나 이런 분들은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자차가 차단하는 방식은 태양을 튕겨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더 피부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끔씩 유기자차를 쓰시고 나서 피부가 힘들어요 따가워요 그런 경우가 유기자차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피부에서 흡수해서 사면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혼합자차는요 무기자차처럼 튕겨내주기도 하고 남은 것들을 흡수하기도 하기 때문에 피부가 좀 민감하거나 아직 10대 20대인 경우에는 무기자차를 좀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외선 차단 능력 UVA와 B는 완벽하게 차단해주는구나 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것도 테스트를 했는데요 내열의 무기자차는 블루라이트도 차단해줍니다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블루라이트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 계시는 경우에는요 가능한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까지 있는 그러한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겠는데요 블루라이트는요 모니터의 빛이나 아니면 휴대폰 그리고 실내 조명 같은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블루라이트가 차단되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광선들이 색소침착을 일으키게 하고 멜라닌 생성을 훨씬 더 활성화하게끔 하기 때문에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가 있는 선크림을 쓰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간접으로 와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환경에 계신다면 가능한 선크림은 실내에서도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얼의 무기자차는 자외선 차단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자 그 다음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항산화와 항당화의 역할도 같이 해줍니다 요즘의 항당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피부당화와 피부산화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피부가 당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점점 더 저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피부가 산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점점 더 녹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는 조금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가 노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가 당화될 때의 결과는 피부의 탄력감을 잃고 주름이 더 깊어지고 노화가 되고 그런 것이 바로 피부가 당화됐을 때의 결과고요 그리고 피부가 산화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점점 더 칙칙해지고 거칠어지고 색소침착이 깊어지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가 점점 더 산화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원인은 하필 다 같은 원인 때문인데요 바로 자외선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단 때문도 있는데요 피부가 점점 더 당화될 때 더 단 거 드시면 당화가 더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산화되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미세먼지 같은 것들에 자주 노출되게 되면 피부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피부가 점점 더 빠르게 산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를 하려면 엘 아스코브게시드 순수 비타민C를 꼭 발라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이어렛 순수 비타민C 세럼은 9가지의 항산화 성분을 같이 배합을 하면서 9일 동안이나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세럼이 있지요 그래서 항산화가 걱정입니다 라고 할 때는 엘 아스코브게시드 순수 비타민C와 이 제품을 함께 쓰시면 좋은데 레이어렛 무기자차 안에는 유비퀴논이라고 하는 성분을 함유했습니다 유비퀴논이라고 하는 것은 코엔자임 큐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코엔자임 큐텐은 우리가 영양제로도 먹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피부에도 유비퀴논을 바르게 되면 산화를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유비퀴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항산화 역할도 하는 선크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당화는 카르노신이라고 하는 성분을 넣습니다 항당화를 막아주는 유명한 성분 중에 하나가 카르노신과 카테킨인데요 순수 비타민C에 카테킨 넣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순수 비타민C와 이 선크림을 함께 배합했을 때 시너지가 더 크게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르노신이라고 하는 성분은 좀 익숙하시죠? 제가 카르노신을 어디에도 배합을 했냐면 기미색소침착 세럼에도 이 카르노신을 배합을 했습니다 카르노신을 꾸준하게 바르시게 되면 피부가 당화되는 것을 좀 지연시켜주고 그리고 AGE라고 하는 피부 당화 산물을 좀 더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기미색소침착 뿐만 아니라 AGE 그러니까 당화되는 것도 감소시켜주니까 사실상 이 무기자차 세럼은 굉장히 똑똑하게 설계된 그러한 선크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케어를 해도 참 충분히 좋은 선크림이었을 텐데요 그것을 넘어서 기미색소침착도 꼭 케어가 되는 그러한 선크림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합한 성분은 바로 인디언 구스베르 추출물이라고 한 걸 넣었는데요 제가 이 성분은 처음 언급하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두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논문에서는요 인디언 구스베르 추출물은 과도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항산화 효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산화 스트레스까지 보호를 해주는데요 특히나 자외선이 조사되고 나서 피부를 보호하는 활성성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이 인디언 구스베르 추출물이 왜 미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인디언 구스베르 추출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보면 됩니다 이 안에는요 비타민C, 폴리페널, 플라보노이드, 탄닌, 루틴까지 들어가 있어서 항산화뿐만 아니라 순수 비타민C, L, 아스코빅애씨드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멜라닌을 억제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인디언 구스베르 추출물 분말을 통해서 멜라닌 생성 억제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디언 구스베르 추출물은요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고 티로시나아제 활성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인디언 구스베르 추출물은 피부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논문이 있지요 그래서 나이아시나마이드 4%와 인디언 구스베르 추출물이 함께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제품은 총 4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쉽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맨 먼저 자외선 차단은 SPF50에 PA++4개가 붙어있고 자외선 차단에 대한 입증은 ISO, 코리파 그리고 FDA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 세계 어디에서 쓰셔도 괜찮은 그러한 선크림으로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까지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항당화 케어가 가능한데 카르노신을 함유함으로 인해서 AGE라고 하는 피부에 당화되는 과정을 좀 지연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피부에 산화되는 과정을 유비퀴논 그러니까 코인자인 큐텐이라는 성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산화되는 것까지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미 색소 침착 케어는 인디언 구스베르 추출물과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함께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4가지 역할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크림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오전 루틴에서 기미 색소 침착 세럼과 순수 비타민C를 제가 레이어에서 오전에 꼭 발라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크림은 이 두 가지 세럼과 함께 쓰셨을 때 시너지가 폭발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미 흔적 클리어 세럼 같은 경우에는 세 단계 멜라닌 억제를 해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수 비타민C와 함께 쓰게 되면 멜라닌을 생성하는 네 단계를 모두 다 차단해주게 되는데요 기미 색소 침착과 선크림의 좋은 배합인 이유는 카르노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카르노신을 좀 더 두껍게 바름으로 인해서 피부가 당화되는 과정을 좀 지연시키고 더 강력하게 감소해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기미 색소 침착 세럼이 이미 3단계나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크림이 함께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외선까지 튕겨내주면서 인디언 구스베리 추출물과 트라넥사믹 애씨드 그 외에 다른 미백 기능성 성분들과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강력하게 미백을 도와주고 기미 색소 침착을 완화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미 색소 침착 세럼과 순수 비타민C를 바르고 이 선크림을 함께 발랐을 때 이미 순수 비타민C 세럼 안에는 9가지 항산화 성분이 배합되어 있고 9일 동안이나 항산화 효과를 지속해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비키논이 한 번 더 들어가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자외선에 의해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주는 그러한 결과로써 이 3가지의 묶음이 참 좋은 조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체 적용 시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선크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피지를 분비하고 여름에 땀을 흘려도 잘 자외선 차단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일프루프 효과에 대한 것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지워셔블 테스트도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상 선크림을 바른다라고 할 때는 1차 클렌저, 2차 클렌저 함께 쓰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고요 그 이유는 선크림은 오일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1, 2차 세안제를 함께 쓰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쓰는 과정에서 잘 지워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지워셔블도 함께 테스트를 받았고요 당연히 민감한 피부도 사용하셔도 괜찮다라는 임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시험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항산화 시험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얼의 무기자차는요 과학적인 성분 배합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자외선 차단을 뛰어넘어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피부의 문제들, 고민들, 안티에이징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크림으로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선사용자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습니다 처음에 유기자차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잘 발려서 무기자차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발림성이 좋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정말 잘 발려지고 끈적임 없이 피부에 착 달라붙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무기자차 바를 때 가장 싫었던 것이 속건조 생기는 거랑 발림성이 별로 좋지 않은 거 그리고 백탁이 너무 심한 거 그런 것들이 싫었고요 저는 사실 한 톤 정도 업해주는 건 괜찮지만 너무 하얗게 발려지는 것들이 싫어서 가능한 이 제형 안에서 반 톤에서 한 톤 정도만 살짝 업해주고 피부에 부드럽게 착 파발려지면서 속건조 없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형들을 충분히 충족하는 무기자차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바르시고 나면 속건조 없이 마치 세럼인데 크림처럼 탄생한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레이어랩 혼합자차입니다 이 혼합자차는요 어떤 피부가 발라도 매끄럽고 광채나게 하는 선크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공과 주름 커버에 정말 탁월하게 만들었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선크림의 장점은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은 당연히 자외선 차단 능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무기자차의 자외선 차단 능력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기자차와 혼합자차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 혼합자차가 블루라이트 차단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레이어랩 혼합자차에는요 총 5가지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진코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코옥사이드의 배합을 가장 높였습니다 그 이유는 UVA 차단을 가장 뛰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코옥사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옥토크릴렌 이 옥토크릴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기자차에 함유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친구는 UVA와 B를 둘 다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모살레이트와 에칠핵실살리실레이트 그리고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성분들은 UVB 차단하는 것이 좀 더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합 자체는 진코옥사이드가 가장 높고 나머지 네 가지 성분은 보조적으로 들어오면서 자외선 차단을 보다 더 강력하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크림은 무엇보다 모공과 잔주름을 커버해주는 게 탁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히알루론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크림에 히알루론산 그중에서도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꼭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모공과 잔주름을 탱 하고 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히알루론산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히알루론산을 설명해 드리면서 고, 중, 저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과 저는 피부에 조금 더 깊이 흡수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선크림은 맨 마지막 단계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분자의 배합비가 정말 중요했고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높아져도 밀리고 조금만 더 덜 들어가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넣음으로 인해서 히알루론산이 갖고 있는 살짝 피부를 붉게 만들어서 탱탱하고 탄력있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성분의 역할을 극대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은은한 살구빛과 분홍빛이 오묘하게 조화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피부가 살짝 블러처리된 것처럼 맨얼굴인데 안 맨얼굴 같은 정말 피부결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피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어랩의 스킨 블러서는요 미백과 광채 지속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인체 적용 시험으로도 통과를 했습니다 24시간 동안이나 광채 지속되고 24시간 동안 모공 커버하는 지속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상 메이크업 전 단계에 필수로 쓰시면 너무 좋고 특히나 이 제품은 바르시고 나면 다음 단계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 착착 달라붙게끔 화잘먹 선크림이다 라는 그러한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안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 4%와 토코페루 비타민 E도 함께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미백 효과와 주름 개선 효과와 더불어 피부 자체를 더 탱글탱글해 보이고 광채나 보이게 하고 피부결을 정말 좋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선크림의 역할을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냥 이 분홍색 선크림 이 스킨블러 선까지만 바르고 종료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메이크업을 자연스럽게 한 그런 효과가 나면서도 안 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청순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청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이 바로 이 스킨블러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킨블러 선도 마찬가지로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1차 세정제에 의한 세정 효과 이지 워셔블 테스트도 완료했습니다 피지나 유분에도 선케어 지속 효과 테스트도 완료했고요 민감한 피부 테스트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레이어에서 바르셔도 되고요 무기자차를 먼저 바르시고 혼합자차를 다음번에 바르셔야 혼합자차의 예쁜 피부 톤을 정리해주는 그러한 것을 좀 더 느끼실 수 있고 아니면 무기자차만 따로 쓰시면서 무기자차의 촉촉함과 무기자차가 갖고 있는 똑똑한 기능들을 그대로 느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의 고민들을 해결하고 싶고요 항산화, 항당화 그리고 색소침착이 좀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무기자차 쓰시면 되고 특히나 이 무기자차는 속건조 없이 부드럽게 착착 발려지기 때문에 속건조나 이런 것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얗게 되는 선크림 싫습니다 라고 할 때도 레이어를 무기자차 쓰시면 아마 편안하게 바르실 수 있을 겁니다 반톤 정도 업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랩 스킨 블러썬 혼합자차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메이크업 자주 하시고 한 듯 안 한 듯한 되게 예쁜 피부결로 보여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 선크림 쓰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고요 사실상 저의 경우에는 매일 이 분홍색 선을 바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모니터 앞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블루라이트 차단이 워낙 중요해서 저의 경우에는 분홍색 선을 더 자주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촉촉함의 정도는 비슷하고요 광채는 스킨 블러썬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피부결에 쫙 광채 나면서 탄력감 있게 보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스킨 블러썬 쓰시면 훨씬 더 만족감 있게 쓰실 겁니다 레이어랩에서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다각도로 고민해서 정말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정말 좋은 선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드디어 여러분께 진짜 자신 있게 선크림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레이어랩은 앞으로도 성분 중심과 기능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분들을 배합해서 제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발을 할 거고요 곧 토너와 클렌징 오일도 출시를 할 예정이니까 그 제품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선크림 출시 혜택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